안녕하세요. 강동 소리의원 대표원장 신유리입니다. 제가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취득한 지 20년이 되었는데요. 이비인후과 중에서도 귀 질환을 중점적으로 진료하고 수술해 왔습니다. 제가 10년 이상 몸담은 소리의원은 귀 질환 환자가 가장 오고 싶어하는 병원 만들기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전을 위해서 최고 수준의 진료를 추구하고 최상의 의료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누구도 소외됨이 없는 병원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강동의 새로운 소리의원이 문을 열게 되었고 난청, 어지러운 검사, CT 등의 검사 시스템을 가지고 청각학을 전공한 여러 청능사 선생님들과 언어치료사가 있습니다. 귀 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진료, 검사, 결과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원스탑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니 불편하신 분들이 내원하시면 정성껏 진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